사드배치 확정에 따른 중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보복이 콘텐츠 산업의 한 분야인 모바일 게임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이류망은 중국이 한류 제한 유형을 게임 분야에까지 적용하면서 최근 중국 당국이 한국산 모바일 게임과 한국 게임 판권의 신규 허가 심사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게임 인허가 당국이 한국산 게임에 대한 심사 중단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사드배치 문제가 이번 사태와 연관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외국산 게임을 제한하고 중국 게임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바일 게임 인허가제인 판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